79년 서울의 범 상황이 길잖아요. 제가 79년 7월 17일에 석방일에 나왔어요. 그때가 재헌절 때 미국의 카트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인권정책을 펴면서 박정희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카트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쫄아서 모든 정치범을 석방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석방이 됐어요. 나와서 보니까 박정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두 달 만에 7월 29일 고연전을 하는데 시가행전을 대규모 시위로 이끌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해서 시위를 벌였는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시위는 안 되고. 그리고 다시 구속이 됐죠. 들어가면 다음에는 한 5년은 살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 내심으로는 절대 5년 안 산다. 이전권 끝난다. 박정희 이전권 끝난다. 이런 일종의 확신 같은 게 왔었어요. 설구치소로 넘어가는 날 부산 마산에 겸연이 터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다 와간다.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흘 뒤인가 11일 났다고 박정희 이전권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귀신이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인가 긴급치 구호가 해제가 됐어요. 박정희 이전권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석방이 됐는데 아마 12월 8일이 좀 더 일찍 일어났으면 못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보니까 유신의 잔당과 굉장히 큰 싸움을 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0년에 들어가게 되면 80년에 복학을 하게 되죠. 복학을 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다시 재개가 되는데 이끄도록 하면서 17항쟁이 시작되고 5.18항쟁이 그 다음날 일어나고 대거다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되면서 우리는 도주를 하게 되고 한 달 뒤에 체포가 되죠. 체포돼 보니까 김대중 내려놓은 사건으로 묶어놨더라고요. 엄청나게 고문당했죠. 그 과정이 이제 서울의 범위에 있었던 내용들이 쫙 저중심으로 압축을 시키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법정에서였죠. 제가 잡힌 게 80년 5.17라고 한 달 뒤에 6월 18일인가 체포가 됐습니다. 한 달간에 있었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죠. 광주에서 어떤 처절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처절한 항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시위를 했었어요. 도피 중인 후배들을 모아서 영동부 시장에서도 시위를 하고 그다음에 성수동에서 마지막 시위를 할 때 성수동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잡히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6월 18일 날 잡혔는데 잡혀서 보니까 다른 건 묻지도 않아요. 막 고문을 해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김대중 언제 만났느냐 이 얘기. 이름만 들었지 본 적도 없었으니까 TV를 통해서는 봤지. 안 만났다 하면 소용이 없죠. 막 고문을 해야 되니까 만났다 해야죠. 그래서 뭐 돈 얼마 받았느냐. 또 뭐 만난 적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했죠.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공범이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서류 부치소가 있는데 바로 공소장이 날아왔더라고요. 아주 이례적이에요. 사흘 만에 왔더라고요. 보통 한 한 달 있으면 공소장이 날아오는데 사흘 만에 날아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김대중 내라는 사건이 책이 하는 건 책이에요. 공소장이. 24명의 공범이 있고 제일 먼저 김대중 이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분하고 같이 공범이 되나. 아무리 공범을 했지만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공소장을 보니까 이게 제가 그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진영을 사는 처지였기 때문에 대충 보면 다 내용을 알죠. 아 이분 사형시키려고 들구나. 사형을 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주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처절하게 돌아가시고 학살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의를 시킬 수 있겠구나 이래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섰는데 처음 만남입니다. 우리 이제 24명인데 23명이 앉아있고 군사법정이죠. 처음 시장 군사법정이었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 병 둘이가 양쪽을 딱 양쪽 각각 한 명씩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참 처음 뵙는 건데 법정에서 그것도. 그 처절한 모습이라 그럴까 평생 안 잊어질 것 같아요. 아무런 표정이 없는데 그 표정 속에서도 굉장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한 편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떡떡떡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으시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중요 인사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 가운데 두고 무리칸 목사, 임은용 교수, 고은 선생, 예철호 선생 이런 분으로 쭉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흩었어요. 우리 대통령이 계시면 내가 바로 뒤에 앉아서 앉게 되더라고요. 한 10cm 차이? 그 꼭지만 쳐다보면서 있었죠. 그때 제가 처음 공수장을 받아보고 했던 결론이 뭐였냐면 도대체 김대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양반을 죽이려고 들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분을 죽이려고 들어? 그렇다면 이번 재판의 목표는 김대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관찰하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리고 매우하게 딱 뒤에 앉았어요. 뒷만 쳐다보면서 계속 뭘 하시냐 그리고 한 두 달 가까이 재판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발병이 좀 늦게 걸리세요. 처음부터 막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시다가 나가면서 속도가 붙어졌으면 원래 실력이 나오시는데 김대중 내란한 무사건 첫날 묵비권을 행사하고 둘째 날부터 재판을 응하긴 했는데 그 지도력을 발휘 안 하시더라고요. 사흘 정도 때부터 지도력을 발휘하시는데 문익환 목소 제외가 그냥 쟁쟁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따라가요. 워낙 합리적이고 상황을 정리를 해나가시니까 인심 재판을 끝나기 직전에 선고하기 직전에 채우진술을 하시는데 나머지 23명이 다 채우진술을 했죠. 그리고 이제 끝내고 다음날 별도로 김대중 대통령만 혼자서 채우진술을 하도록 했어요. 딱 두 시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시간 동안 딱 채우진술을 하셨는데 왜 당신이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쭉 당신은 무죄하다는 것 내란한 적도 없고 나는 민주주의자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한국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 이런 걸 쭉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전에 재판 받는 과정에서 김대중이 벌였던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그리고 채우진술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지도자구나 확실히 확실히 지도자구나 저러니까 저놈들이 저 양말을 죽이려고 들거나 그런 느낌을 강력히 받았죠. 그게 이제 1심 재판이었는데 1심 재판 거기까지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만남입니다. 2심 재판은 거의 하나하나 했어요.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2심 재판부터는 육군교도소로 넘어갔죠. 남한산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2심 재판을 하면서 남한산성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있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부터 설구 취소 안 계시고 남한산성 육군교도소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헌병들이 기세등등 했어요. 우리가 다 진짜 내라는 한 사람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해보니까 전부 다 조작이고 가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헌병들이 젊은 애들이잖아요. 전부 다 우리 편으로 다 돌아섰어요. 심지어 교도소장도 우리가 굉장히 동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지면서 소위 진영이 풀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같은 공범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밥도 먹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원래 그걸 못하게 돼 있는데 교도소 측에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준 거죠. 나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을 혼자 두면 안 된다. 독살할 수도 있다. 한 명을 넣어야 된다. 혼자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명을 넣어야 되는데 그 서론을 넣어라. 제가 제명을 당했어요. 우리 나머지 문익한 목사 등등 회의를 하셔서 혼자 두면 안 되니까 서론을 시중 들게끔 해서 들어가야 된다. 소장하고 단판을 벌렸어요. 단식하고 난리를 쳤죠. 그건 절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못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두환이 확실하게 구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유권교도소였을 때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진영을 살로 가고 대통령은 설군이 설대 병원으로 가시고 서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제대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김대중 대통령만큼은 별도 격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같이 어울렸는데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별도의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재판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판단할 뿐이지 대화를 나누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물론 당신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내가 진술하는 얘기, 최후 진술하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다 들으셨죠. 듣고 제가 어떤 인물이다. 우리 23명의 나머지 공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다 아셨죠. 재판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직접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경험은 없었어요. 없었다가 기국하시고 기국하시고 85년이 됩니다. 그때 뉴스위크 표지에 폭풍의 기국인가? 그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례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른다 해서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기국을 하셨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김포공항에서부터 동교동까지 수호탄 사람들이 길에 서서 구름같이 모였고 저도 물론 동교동 앞으로 갔죠. 하는데 사람들이 치워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들어오시고 4월 85년 4월 1일부로 연금이 풀립니다. 연금이 풀리면서 내가 비서로 들어가게 되죠. 문인칸 목사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냥 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과 우리 재야 세력을 다리를 놓는 역할을 자네가 가서 해야 된다. 그럼 비서진으로 들어가서 비서로 역할을 해라. 그리고 제가 비서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직접 모시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그게 제 운명처럼 된 거죠. 그때 전치 현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